아침 햇빛 밝아오는 이런 아침에 두 손 모아 하루 일을 생각합니다 학교에서는 동무들과 사이좋게 공부 잘하고 집에 오면 심부럼도 잘한답니다 저녁노을 아름답게 두 노을 때면 하루 일을 재미나게 얘기합니다 아빠 엄만 집안일 두루두루 돌봐주시고 나는 나는 매일 공부 예습합니다 어린양을 새 потр기 바랍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